2월 18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주말인데 우리 주주분들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목감기에 좀 걸렸는데 우리 주주분들도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감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하게 이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상태가 좀 안 좋아서 조금 듣기 안 좋으시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자 신성 델타테크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오전장이 열리자마자 도지 캔들을 달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바로 털어냈고 이어서 바로 물량을 소화한 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 번 또 조정을 주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이 단기적인 조정에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렸는데 현재까지 16분이 신청해 가셔서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야 하고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 델타테크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꼭 놓치지 않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긴급하게 찍어드리는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누누이 말한 게 뭐였죠?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고 언제든지 주가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미 물리학회 사이트를 보시면 3월 4일 월요일에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해서 논문 발표가 있고 발표자 보시면 김연탁 교수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는 주식을 조금만 알아도 호재거리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3월 4일 논문 발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미리미리 대응 방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 장중 대응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펀드매니저에게 받은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똑같은 미 물리학회 사이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같은 시간 3월 4일 철회된 초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초록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논문의 결과값 혹은 어떤 주제를 논문 첫 장에 적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맛보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3월 4일 이 초전도체 발표가 철회가 됐다라는 건데 저도 이것 때문에 뭐가 도대체 맞는 건지 어제 밤새도록 증권사 쪽에 아는 지인들에게 제가 수소문을 해서 좀 알게 됐는데 세력들이 지금 아예 대놓고 개미들을 다 털어내려고 APS 이 미 물리학회 가짜 사이트를 똑같이 구축을 해서 개인들을 다 털어내려고 하는 이 세력의 작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미 물리학회 사이트 밑에 아무런 방화벽이 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받은 자료의 사이트에 의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방화벽이 떠 있죠 그리고 이 초록이 철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게 진짜 세력들이 강제로 만든 사이트가 아닌가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방금들은 이 찌라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정말 3월 4일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확실한 정보 입수하고 나면 바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소통방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받으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3월 4일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예정대로 미친듯이 급등을 할 거고 반대로 이 발표가 틀리다고 한다면 주가는 바닥을 찍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3월 4일 이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진입당가를 잡아드리던 이 매도가를 잡아드리던 해야 되기 때문에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응해드릴 테니까 이 가짜 사이트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신흥 구간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 소리를 듣게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이 상승 추세에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형성된 자리에서는 지난 고점 구간이었던 곳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가짜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도하려는 이 매도자들의 심리가 더 증폭이 돼서 매도세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지금 세력들도 개인들을 털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3만 2,500원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이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죠 지금 30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30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무료로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이 가짜 사이트에 당해서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가고 그때 한 번이라도 그 내용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정확한 이 가짜 사이트의 내용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가짜 사이트가 토요일에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소통방 주주분들이 당황을 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모르셨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용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시고 정말 가짜 사이트의 말이 맞는 건지 진짜 사이트의 말이 맞는 건지를 먼저 판가름을 하신 이후에 그때 제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이 가짜 사이트의 내용 정확하게 좀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 매도가를 잡아야 할 때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LK99 가장 중요한 이 신성 델타테크의 재료 초전도체죠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액실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선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잡아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정말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왜? 지금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이 구간에서 흔들리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셨던 수익 다 놓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정확한 이 가짜 사이트의 내용 받아가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효과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서 하다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